탄이 없다 난 탄이 없어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탄이 없어? 15발 있어 난 세븐틴이니까 아 너무 쏘고 싶다 저거 이거 재밌는 상황이네 나 이런 상황 처음 겪어보네 안녕하세요 호야방송 시즌 25 4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븐틴의 에스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유 오랜만에 호야TV 다시 오네 혼자 안하니까 그쵸 혼자 할 때 그 힘듦을 내가 알지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원우씨 저 처음이에요 소개해주세요 아 저는 첫번째에요 첫번째는 저랑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예정이었어요 3회 중에서 2회를 지켜먹었거든요 잘했네 근데 원우가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도 저는 원우에게 뒤에 숨어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공하면 선물을 주시고 실패를 하게 되면 벌칙을 받아요 내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구나 오늘 벌칙 많이 하실거에요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혼자 할 때보다 텐션이 좋다 나 혼자 할 때 계속 약간 재미가 없었네요 재미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가 제 벌칙 한번 뽑아주세요 너무 쉬운거 모아버라 저거 굉장히 간단해요 뱀슨도 무시부단인인인인 목소리되네 제가 웅글거리게 한번 갈까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연유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준비를 하셨나요? 뱀슨에 들어온 애들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근처에서 짧게 파밍해도 되고 갈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 뱀슨에 왜 이렇게 험난하냐 뱀슨에 왜 이렇게 험난하냐 뱀슨에 왜 이렇게 험난하냐 뱀슨에 왜 이렇게 험난하냐 야 나 멈췄어 나 죽으면 돼요 버려 나 멈췄어 나 멈췄어 가죽어 원은 멈췄는데? 연유 가죽어 연유 가죽어 연유 가죽어 연유 가죽어 연유 가죽어 뱀슨에 딴 데인데? 나 차 어디 갔냐 멈췄어 완전 다른 곳이야 심지어 총각은 멈췄 중국도 친한다고 너 아까 먹지않았어? 아니 먹는데 뱀거리가지고 아니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시작하던가 보다 또 저 밑에서 시작하던가 보다 그래 네 그게 와우 나 주차를 해버렸어 나 주차를 해버렸어 나 주차 차 뒤집었어? 차 뒤집었어? 차 뒤집었어? 너랑 같이 타고 싶었어 버렸어 차 차 뒤집었어 나 본다 이 위치 모르는데 차 뒤집었어 차 뒤집었어 왼쪽으로 하면 가맞고 차야나 차 뒤집었어 차 뒤집às 자, 정리해 머리 안 돼 나이스 내.. 내 쪽 사운드 오, 저기요? 돌렸다, 이거 차? 아니, 발 아, 아니 이거 아까 차 쪽 봐봐 이거 뒤로 뺀다 뒤로 돌린다 우측 돌렸어, 205 205 방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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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집 쪽, 마지막 나이스 쟤 잠겼고 야, 나무, 나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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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잖아 아, 선물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하하하 집에 꾸며놓을 장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쉬레이, 자, 자리에, 아, 귀엽다 This is for you 잘 꾸며놓겠습니다 나이스 잘 어울려 한 번 더 하나요? 한 번 더 하나요? 한 번 더 하나요? 나이스 우리 퓨야티비 우리가 빠져줄 때가 된 것 같아 안 돼 내 공 생긴 거 알아? 대입시업 파이팅 축구공 생겼네 축구공 생겼네 이거 조쇼 뻥 나이스 나이스 내 공 뺏으러 와 바다 던질 거야 라이 샹워드 잘 가, 공 잘 가, 공 바다에 던지면 안 생겨? 공 몇 개 더 있을걸? 나이스 어디 갈래? 나이스 이거 무슨 맛일까? 이거 무슨 맛일까? 이거 무슨 맛일까? 안 되나 갑시다 스윙 치는地方 아니, 위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 위쪽으로 들어가든가 혹시往上走也行 그래, 몰래 가던데 가자 나이스 너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매드베스야? 너 따라오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쳐먹고 들어가야 되나? 이거 뺄래? 나 쳐먹고 들어가야 되나? 나 쳐먹고 들어가야 되나? 나 쳐먹고 들어가야 되나?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캐럿들 소통해야 되는데 힘들지 혼자일 때는 소통 잘했는데 이건 많아서 진성과 팬분들은 고수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주차 되게 못한다 그냥 그렇게 해놔 전화 보호해 잠이 밑에 있네 캐럿들이 주차를 집안에 해놓는데 집안에 해놔야 돼요 파킹 터진단 말이야 파킹 터진단 말이야 우리 쪽 붙는다 막는다 이거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아 저걸 못 잡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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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겠어 질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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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사놨어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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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벅이 2대 부쳤어 부쳤다고? 은색 창고 내 앞에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차 때문에 문이 막혀있네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위치 반대쪽에 쏘은 애가 있어서 사역 옆에 있는 사역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작은 파트 4대 2대 1대 1대 4대 4대 1대 2대 3대 2대 3대 1대 놀랐을텐데 여기 뭐 핫플이야? 똥 다 떠 나 총알 없거든 나 총알이 없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 아예 없어 15발 있어 난 세븐틴이니까 나한테 10발이나 줘볼래 어디까지 붙어있는거 아냐 어디까지 붙어있는거 아냐 아 너무 쏘고싶다 저거 재밌는 상황이네 나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네 아 너무 쏘고싶다 진짜 미칠 것 같다 총알 8발 싫어하냐고 이거 지금 뭐냐고 총알 8발이라고 총알 8발이라고 총알 8발이라고 총알 8발이라고 얘 잘 친다 잘 친다 얘 베리리다 조심 너 누구랑 싸운거야? 우리 계단 1층에 있어 아깝다 총알고 있었어도 밖에서 견제를 해볼텐데 재밌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삭제해주세요 자 이 장면을 삭제해주세요 성공을 합시다 진짜 게임에서 많이 시킬거잖아요 시켰을 많이 하세요 소야만 있었어도 그니까 진짜 쏠사람들 많았는데 마무리 잘했긴 시간인데 오늘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후야를 또 게스트로 와서 편하게 재밌게 게임도 즐기다 하는거 같아요 둘 다 게임 오른만 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컴백 때문에 바쁜데 이렇게 잠깐 뭔가 숨 돌릴 팀이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후야TV에서 여러분들이랑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입니다 4일 동안 정말 재밌었고요 네 건강하게 가해지고 또 다시 이제 6월 18일 미니팔찌 뷰얼초이스 로 저희들 또 노래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즐겨주세요 여러분들 어 저 저 저 저 여러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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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시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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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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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